지난 2016년 벤틀리가 자사의 첫 SUV 벤테이가를 내놓았다. 폭스바겐 그룹 내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루스, 아우디 Q7 등이 품은 MLB EVO 플랫폼을 밑바탕 삼아 벤틀리 DNA를 녹여내 선보였다. 전세계적인 SUV의 인기 덕분에 현재 벤틀리 브랜드의 핵심 모델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최근 벤틀리가 벤테이가 보다 큰 SUV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벤틀리는 벤테이가 보다 작은 모델은 고려하지 않고 상위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벤테이가의 차체 길이와 너비, 높이는 각각 5, 140x1, 998x1, 742mm에 달한다. 현대 자동차 펠리세이드와 비교하면 160mm 길고, 23mm 넓을 만큼 육중한 체격을 뽐낸다. 그러나 미국 내 초대형 SUV와 비교하면 작다. 가령, 링컨 네비게이터는 5, 671x2, 1x1, 9988mm이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는 5, 697x2, 45x1, 880mm에 달한다. 휠 베이스는 3.3m를 넘긴다. 지난해 롤스로이스가 선보인 컬리넌도 덩치가 우람하다. 차체 길이는 5,341mm, 너비는 2,164mm, 휠 베이스는 3,295mm에 달한다. 이 차는 얼마 전 서울 모터쇼에도 등장한 BMW X7의 뼈대를 밑바탕 삼았다. 즉, 벤테이가는 한 체급 아래인 BMW X5와 경쟁하는 폭스바겐 투아렉의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보다 큰 SUV를 만들겠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미 롤스로이스는 컬리넌을 통해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령, 지난해 총 4,107대 글로벌을 판매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2017년보다 22%나 성장했다. 고객 평균 연령은 56세에서 43세로 성큼 내려왔다. 그 중심에 컬리넌이 있다. 미국 내 컬리넌 계약 고객의 절반 이상은 롤스로이스의 신규 유입자이며 예상을 웃도는 수요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도 나왔다. 영국 공장에선 근로자 200명을 충원해 사상 첫 2,000명을 넘어섰다. 중국도 심상치 않다. 가령, 지난해 연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800만대를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SUV는 전체 승용차 판매 가운데 45% 안팎까지 치솟았다. 벤틀리가 중국과 미국을 지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지난해 롤스로이스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라인업을 전기차로 바꾼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외신에 따르면, 벤틀리가 선보일 초대형 SUV도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폭스바겐은 이번 상하이 오토쇼에서 아이디 롬즈라는 대형 전기 SUV를 공개했다. 전기차 전용 차세대의 MEB 플랫폼을 밑바탕 삼았고, 차체 길이는 5m에 달한다. 즉, 벤틀리가 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추측할 수 있다. 벤틀리제 SUV,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글강중기 기자사진 각재조... 벤틀리제 벤틀리제 SUV,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하지 않고, 벤틀리제가 트랩이 WithinGo divided set에 있어서, 벤틀리제 SUV,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한 내용이 될 것이다. 벤틀리제 주제에 따라서, 벤틀리제,